소닉을 빼라는 사람도 있네 소닉을 빼면 지금 여기서 누구를 넣어 초능력을 넣으라고? 아 남의 쿠다라스더라고 아 남의 쿠다라스 근데 지금 상태 띠띠한데 아 남의 쿠다라스 그냥 이거라서 아 전인이 채워야 되는데 그럼 너네 믿고 남의 쿠다라스 한번 써봅니다 그럼 남의 쿠다라스 영상이 나오겠지? 과연 남의 쿠다라스는 백이야 백일이다 소닉을 빼고 그럼 초능력 백으로 가는거다 결국은 타치 아 타치가 버프빨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아 기절했어 아 여기서 딜빵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딜빵이 잘 안들어가가지고 지금 아 엉망 도전 아 쉽지 않네 이렇게 가라는거잖아 이렇게 가볼까 지식이 얻어받는거 같은데 아 기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잠시만.. 이렇게.. 아.. 이렇게 나오자 그럼 너희들이 저기서 다 맞고 지금 모든 수를 다 써보고 있어 안그러면 타츠마키 기계코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 자.. 아.. 이거를.. 잡는다! 잡는다! 와.. 내가 쟤를 타츠를 맨 뒷열로 보는게 통했다면 이거 잡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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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았다 와.. 야.. 조용히 해 아무리 말해도.. 아.. 결국은 깼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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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